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식물 채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학과제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식물 채집도 이렇게 해가야 되고 곤충 채집도 해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 앞에 마당에는 봄철이 되면 꽃을 피우는 시들을 심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해바라기 씨, 코스모스 씨, 채송아, 봉숭아 이런 시들을 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열매 씨를 심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마토 같은 경우 좋은 토마토는 먹다가 그냥 휙 던지기만 하더라도 또 거기서 새로운 토마토가 맺혀지게 되는 이런 것들도 보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한 번도 씨를 심으면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거든요 썩어지고 죽는 거예요 씨가 그런데 씨가 땅에 묻히면서 땅을 덮고 그리고는 물을 주면 분명히 썩어요 거기서 그런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는 그걸 보면서 막 슬펐다든지 막 너무 괴로웠다든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씨를 심으면서 씨가 썩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기대감이 설레이고 그리고는 뭔가 많은 꿈을 갖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씨가 썩어지지만은 그것은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이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썩고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아쉬워하거나 눈물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들의 하루는 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도 버리고 떠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저 같으면은 상당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함께 있던 가족들이 흩어지고 내가 정들었던 고향 땅을 버려야 되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기쁘기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그 땅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한편으로 보면은 참으로 성도들이 죽어지고 기독교가 죽어지고 기독교가 땅에 묻히는 것 같고 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서 성취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예수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땅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아쉽고 정말로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꽃을 피우는 순간이고요 열매를 맺는 순간이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번성함이 일어나는 이런 타이밍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4장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안 등장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거기에서는 순애녀인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8장에서는 다른 앞에 붙여지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이 하나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이 여자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아들이라는 비전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또 이 나라에 이런 큰 일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의 선물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이 무너진 게 아니구나 아 참 이게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여인이 오늘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에요 아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한 번 내 비전이었던 전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6.25 때 참전한 터키의 한 군인이 벌써 예전에 한 60주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6.25 60주년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을 인터뷰로 하는 걸 들었어요 터키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 번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그때가 1999년 터키의 큰 이스탄불에 지진이 있을 다음입니다 이렇게 지진 속에서도 나는 내 집에 필요한 물건을 위해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몇 세입니까? 80이 후를 넘은 그 노인네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은 한 번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이 죽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내 소망을 잃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타이밍인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이다 이것을 명확히 깨달은 여인이 누구냐 오늘 여기 죽었다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갑자기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하시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지난주 설교 4장을 아주 표 하나에다가 탁 정리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선지자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 가정에 보니까 네 가정이 너희가 이제는 끝이야 아들이 없으니까 네 가정을 이어가서 뭔가 일을 할 만한 이제 건덕지가 없어 근데 네가 참 나 엘리사를 배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1년 뒤에는 네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 남편이 저렇게 늙어갖고요 아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괜히 가슴 설레는 말 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설레임으로다가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정말로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어디서 입양한 게 아니라 진짜 낳게 돼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꿈과 비전을 내 앞에 딱 주신 거예요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빠를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떼약폐태에 있다가 이렇게 일사병인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어버렸네 갑자기 내 안에 있던 내 손에 있던 꿈과 비전의 전부였던 아들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이러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내 손에 꿈과 비전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한테 오늘 또 다른 뭔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장에서 이 여인 한 번만 이야기해도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8장에 이 여인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한 번 더 이야기할까 한 번만으로 족한데 왜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일까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이 여인과 우리들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줄 때는요 꼭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을 한 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 꿈을 주셨어요 그때의 준 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자자손손이 쭉 내려가면서 풍성하게 될 거다 이 비전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네가 너의 집과 본토와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비전이 땅입니다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살 수 없을 정도로 황무지이며 기근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에라 모르겠다 뭐 이게 약속의 땅이야 얘들아 집 꾸려라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건너가 버립니다 아니 내 약속의 땅에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그 땅은 내가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에요 아니 무슨 비전을 줘서 내가 꿈을 갖고 내 그 본토와 아비 집까지 버리고 떠났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내 계획과는 완전히 틀리게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이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에요 그런데 무슨 후손에 그리고 자손에 꿈과 비전 온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족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렇게 말도 안 듣고요 정말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분이 정말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는 땅 내가 가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학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닌데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기대가 아니었는데 하지만은 좀 지나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평안을 찾아서 왔지만은 평안 대신에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만이 내 앞에 펼쳐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꿈과 비전도 주시고 땅, 직장이라는 땅, 가정이라는 땅, 교회라는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땅에 대한 비전도 주셔서 뭔가 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나하나 펼쳐보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4장은요 하나님이 사람, 아들을 통한 비전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고 이 아이가 어떤 큰 꿈과 비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꿈과 비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8장은 또 하나의 비전 이야기를 합니다 땅입니다 땅 오늘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땅이 다 나누어져서 그들의 터전이 있었듯이 이 여인에게도 땅 터전이 있었어요 삶의 터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는데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우리 성경에는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기근을 선포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게 되리라 오늘 내가 거하는 이 땅이 기근이 7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지금 정말 한 달 남짓한 이러한 떼약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떼약볕과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면 뭐가 남겠어요? 오늘 이 땅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이 땅은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디라고 말도 안 해줘요 네가 여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부산을 떠나서 저기 암흑에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불명확하고 막연한 곳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살기 힘들게 했으니까 어디 피난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니 네가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도착한 곳이 2절에 보니까 불레색 사람의 땅이었어요 불레색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곳까지 밀려 밀려 밀려와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비전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간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을 볼 때 기근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급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움직여 갔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내리고 이집트 땅으로다가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루키라는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모아비라는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해 갖고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는 신세 타령만 하고 있던 게 이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이런 기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오늘 등장하는 여인처럼 여인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저희도 이런 기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기근 피해서 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내가 지금 똑같이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땅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도 망하고 떠나는 곳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늘 그런데 내가 만일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결단할 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이곳은 계속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안 돼요 여기에 머물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절 이후에도 보면 이 여인이 만일에 떠나게 되면 이 나라에서 하나의 규례가 있었는데 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왕실의 귀속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을 청구하고 증인을 세워서 증거를 대면서 내 땅이니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땅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실에서 이런 규례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토지를 빼앗겠다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빼앗은 토지를 갖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다? 이것은 100%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아갈 곳이 보여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니 이 자리에 있자니 기근과 가뭄으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은 이럴 때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거기에서 고민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 한번 줄을 읽어보시면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8장 1절도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일어나다라는 말은요 이 말입니다 지금 보따리 싸갖고 기도해 보겠다 내 생각해 보겠다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내가 말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일이 4장에는 등장하는데 8장에 안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마 죽었다는 거죠 그때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짜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내가 좀 계산 좀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보따리 싸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주일간 기도하고 결정해 이런 게 아니고요 당장 보따리 싸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여 갔더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있는 직장과 터전과 이속에 우리는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3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했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10년 뒤에 돌아오게 되면 40 중반이다 이 땅이 너를 위해서 일할 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네가 10년의 공백기에 너를 개련티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잘 생각하고 갈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하라 이게 저희 친구 목사님들 친구분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돼서 돌아오니까 사실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사역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계산하고 이렇게 내 비전의 터전인 땅이 무너질 거다 없을 거다 황무지가 될 거다 이런 계산 때문에 정작 중요하게 내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그 사람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으로 투병하여서 몇 개월 못 산다는 걸 안다 그런데 오늘 살아 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오늘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자꾸만 계산하고 뭔가를 따지고 어떻게 될 건가 비전이 무너질 텐데 비전이 사라질 텐데 내 땅이 사라질 텐데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유권이 왕에게 이양되더라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그 땅이 다시 내게 필요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내 손에 다시 주실 것이고 내가 시작한 일이 아무리 꼬이고 꼬이고 할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꼬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시작이 이 일이라면 내가 어떠한 죽음의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비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여인이 바로 8장의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한기화를 누가 지금 읽고 듣고 있다고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포로 때 이 사람들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될 거다 돌아가게 될 거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정말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아를 읽어보면 실제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실제로 해방의 날이 왔는데 여러분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느냐 70년 동안 여기서 털을 다 잡고 우리 자자손손이 다 기반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서 돌부터 쏴야 되는 겁니다 황무지를 개관해서 정말로 정말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 없는 땅이 예루살렘이 됐고요 소망 없는 땅이 예루살렘이 됐고 이 바벨론 포로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땅이 내가 거하는 안전한 곳이 됐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뭔가를 이루었던 이곳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비전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이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오래전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졌고 서적이 발달되어져서 선교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 없이 그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서 다 현지 조사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십 년 전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럴 때 한 어떤 우리 젊은 자매 하나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둘러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승무원, 비행기의 승무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인지 이 자매는 승무원이 돼서 가는 곳곳 나라나라 구석구석을 보면서 다른 승무원들은 쉬고 즐기고 놀고 그럴 때 이 승무원은 시간만 나면 그 도시를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까지도 가면서 꼼꼼히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없으니까요 다 옛날 구식 카메라로 찍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승무원 생활을 하고 내가 이제는 선교를 떠나리라 마음을 먹었지만은 현실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고 결국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또한 뒷바라지하고 학업을 또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꿈이 비전이 세계선교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점점점점 잊혀져가고 이 자매의 꿈과 비전이었던 세계선교는 완전히 완전히 묻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두 명이 같은 교회 청년 두 명이 찾아와서 저희가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집사님 저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녀셨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저한테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어떻던가요 그곳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 집사님 마음 속에 저 깊숙이 감추어졌던 세계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저 구석진 방 어딘가에 묻혀져 있었던 자기가 노트하고 자기가 사진으로 찍었던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청년들에게 꼼꼼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청년들은 너무너무 감탄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두실 수 있느냐고 결국에 이 젊은 집사님은 자기는 세계선교를 떠나지는 못했지만 결국 세계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디렉터처럼 그 선교에서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떤 곳이고 문화가 뭐가 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 먹거리 지역은 어느 곳이고 거기에 구경거리는 어떤 곳이고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뒀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교의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전은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새롭게 새롭게 성취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에 대한 비전 땅에 대한 꿈이 다 죽었을 것이라 그러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나는 가겠다 그리고 갔다가 7년 만에 오늘 3절에 돌아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불레새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이 땅이 방치되면 왕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국에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기근으로다가 어려워서 힘들게 힘들게 버텨가며 죽음의 사선을 갖다가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런 사선을 넘나드는 이 땅을 떠나서 버리고 피했다가 다시 7년이 되니까 돌아와서는 내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여인에게 어떤 왕이 땅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은 요람이라는 왕인데 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자기 남편이 나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포도원을 갖고 싶어 아니 그러면 그 포도원 가지면 되지 왜 창고대를 이렇게 하냐고 아니 나봇이 안 판대 안 판대 나봇의 포도원인데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아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이세벨은 결국에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의 소유로 삼아요 이게 바로 아합 왕과 가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갖다가 빼앗었어요 어떤 여인에게 이기적이고 나라를 버리고 떠난 여인에게서 빼앗은 토지를 이 여인이 와서 돌려달란다고 돌려줄 왕이 어디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돌려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전이 죽었다고 여기고 비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 왕에게 간섭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3절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되느냐 하면 그때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야기할 때예라고 거기도 그때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의 사완 게아 씨라는 사람이 지금 왕한테 찾아가서 왕 옆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야 엘리사가 그렇게 큰 이적을 많이 행했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게아 씨가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이적을 많이 행했는지 아세요? 이야기하다가 이 타이밍에 근데요 제가 진짜 큰 이적을 봤거든요 왕이 묻습니다 뭔데? 뭔데 그런 거야? 세상에 아이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 집에 가서는 결국에 그 아이를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진짜야 그거? 너 진짜 그거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탁 하고 있을 때 여인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8장 5절 앞에 화면을 보세요 내 주 왕이요 내가 바로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그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곧 살린 자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왕도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너 진짜 그 여인 맞냐?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제가 그 여자 맞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이 왕은요 이 땅을 돌려줘야 되는지 안 돌려줘야 되는지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아멘 아멘 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군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내 땅 좀 돌려주세요 그 땅에 대한 비전만 살리려고 갔다가요 그 땅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걷어들인 소출 전부까지 받아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이 죽었다는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정말로 대한민국 땅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써갈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들리는 말들은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뭐가 이렇네 저렇네 이런 뉴스들만 계속 실시간 검색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들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 북녘 땅도 있고요 아직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에 그 필요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시작하셨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살리셔서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 그 비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속에 다시 한번 있기를 고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비전은 죽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리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정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참으로 우리가 이선 저런 환경 속에서 내 생각에서는 비전이 무너지고 비전이 죽어지고 비전이 끝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의 성취를 이미 시작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순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